LED 랜서 신형 헤드랜턴 세오 모델입니다. 이렇게 다양한 컬러로 나와있는 모델입니다. 세오 3 모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LED가 4개가 보입니다. 주변 3개는 화이트 LED이고요. 가운데는 레드 LED입니다. 이렇게 헤드밴드가 있어서 자유롭게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. 앞에 헤드부분을 내려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배터리는 이렇게 뒷부분을 널어놓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합니다. 위에 버튼이 있고요. 자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튼을 한번 누르면 화이트 LED 밝게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화이트 LED가 약하게 그리고 전멸 등 이렇게 넘어갑니다. 꺼지고요. 그리고 꺼진 상태에서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계시면 레드 LED로 바뀝니다. 이렇게 그리고 한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전멸 등으로 넘어가고요. 꺼주시고 꺼진 상태에서 다시 화이트 LED로 넘어가시려면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. 3초 이상 누르고 계시면 다시 화이트 LED로 넘어갑니다. 이 모델은 밝기보다 사용시간에 중점을 둔 모델로 아주 뛰어나게 밝지는 않지만 40m 정도까지 빛이 도달하며 10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. 이 모델은 세오3 모델입니다.